평생 심부를 위해 살겠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못 오시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아유 우리 이분님들 겁내여 아주 아 형님! 오 그래! 근데 다 왔어! 든든한 형들이 다 오셨네 유세! 오케이! 아 스타드 다 하나 전에 스타드 다 하나 스타드 다 하나 저희 큰 이모 형 처음 보냈죠? 전라도 큰 이모 끝나고 신부 측하고 피로연이 있나? 원희 형 삽 갔다 왔거든 아 그렇습니까? 원희 형 삽 갔다 왔거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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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는 문제없습니다 형은 충인은 계좌로 보냈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로 보냈어 저희 와이프 이쪽에 있는데 와이프 아는 사람 이야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유 뷰티풀 아유 아유 역시 신부는 아름다워 맞습니다 역시 뒤에서 딱 다시 화면 지고 우리 뭐 단체로 야 야 야 야 나와 네가 뭔데 앞으로 가 아 부정타 아 나와 나와 부정타 형도 부정타 형도 부정타 형아 형도 깨끗해 열심히 하여 дор아 여기 앉아 주시고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앞으로 서요. 우리가 뒤를 지킬게. 그게 낫지 않아? 재훈이 형 우리 합창관 같은데. 재훈이 형 우리 합창관 같은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더요. 포즈 하나씩 해주세요. 아 그래요 포즈가 있대. 어떻게 해. 이거 이상한데. 열정 열정. 열정.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도 재미삼아 이렇게 한 번 갔다 왔던 거 이렇게 하고 찍는 것도 괜찮아요. 와 이거 대박이다. 뭐야 여기 이런 데가 다 있어. 상민이 형이 사회를 봐. 아 상민이 형이 사회. 아 상민이 형 원래 이혼남 사회 안 보는데 잘. 원래 그런가 그런 상관 없잖아요. 아 그래도. 나도 이혼한 이후 사회 본 적은 없어. 나는 한 세 번 있어. 아 있었어? 내가 또 좀 짭짤하게 준다고 했어. 짭짤하게. 지금부터.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아 진짜 기분이 이상한데 기분이. 멋진 신랑. 박준우 군이 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박준우 군이 입장. 박준우 군이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박준우 군이 입장. 평생 신부를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 신랑 박준우 군이 사랑하며. 신부 현재영 양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준우 군은 복싱이다. 네. 너무 잘 어울리네. 만남 친구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박준우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인상되는. 감사합니다 아버님. 나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어. 여기 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지 뭐. 신랑 신부는 하객들에게 서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은요.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현명하고. 내조 잘하고. 나만 바라봐 주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 사랑 지영아. 행복하게 잘 살자. 내가 정말 잘할게. 행복해 보여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되게. 시력이 나쁘고. 귀가 내리는데. 이 사람은 기분이 좋고. 귀가. 어둡습니다. 찬양이 예쁜이죠. 제가. 한 번뿐인 우리의 빈세. 행복하게 멋있게. 너무 빡빡하지 않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 봐요. 사랑해 파이팅. 나는 오랑이. 사랑해. 어. 어휴 어르신들아. 야 박근혜 애교가 많네요. 애교가. 원희 형. 아 진짜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로가 보면. 정신이 없지 절대 나는 그랬어. 형 그때 말고 보는 마음을. 부럽다. 부럽다. 다음은 성원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준우에게는 못난 형들이 좀 많습니다. 못난 형들이 좀 많습니다. 못난 형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탁재훈씨가 성원 선언문을 읽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가 탁재훈씨 가장 큰 형이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어때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니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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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잘 살고 있는 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중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나와주십시오. 형이 나가야 돼. 그래도 인생을 가진 가장 많이 오래 산. 미리 얘기했으면 좀 옷이라도 좀. 아 진짜 몰랐네. 예정에 없던 스케줄이라서 좀 당황했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저 박분이 이렇게 먼저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아직 많은 우리 선배들이 남아 있었는데 굉장히 오늘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다 우리 박분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원 선언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신랑 박준우 군과 친부 황지영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민 군께서. 이야 기대되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늘씨하고 저는 옛날에서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고 박분하고 또 최근 때 또 알게 되면서 좋은 인연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두 분이 잘되지는 상상도 없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잘 데뷔했어서 이것도 진짜 인연이다. 그래서 이제 코요테의 만남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박수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해주세요. 오케이. 자 박수. 아 김종민 축가 단독 축가. 우리 이제 지금을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나니 나를. 자 흘러흘러. 흘러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얼굴만에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며. 그냥 지금 이대로 멈춰서요. 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ㄱㄴ ㄴㄴ. ㄱㄴ ㄴ ㄱㄴ, ㄱㄴ. ㄱㄴㄴ. ㄱㄴㅅ. ㄱㄱ. 아니 너무 긴장되는 게.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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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되네. 자 이어서 트로스계의 살아있는 전설. 가수 진성 선배님께서 축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다 오시네요. 메인이 있네. 아 메인이 있어. 바람잡이였어. 축가로 태클을 걸지 마. 역시 메인은 다르다. 우승의 인곳이. 지금으로 뛰어. 뛰어! 뛰어! 박두팡이. 나를 부를 말면. 지금으로 뛰어. 뛰어! 두 사람 같게. 그를 가진 건 아니네요. 아 누구들.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네? 에이 있었어. 뭐 사실 이 진행의 식순에는 없는 순서인데요. 특별하게 오늘 주기가. 편지를 좀 하나 쓰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 글을 좀 적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준우에게. 미웃의 막둥이인 내가 형들을 먼저 제치고 장가를 가는구나. 이 자리에선 이 지나간 너와의 만남들이 하나씩 새록새록 스쳐간다. 기억하니? 너 생일을 맞아서 호텔 레스토랑에 갔던 거. 코스 요리 하나에 34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던 네 표정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와 맛있다 국물. 그때 나는. 너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었지. 이거 반 안 와가지고. 형은 아는 맛이니까. 형 이미 다 알아. 진짜 진짜 한 번만. 진짜 진짜 한 번만. 진짜 진짜 한 번만. 차가운 얼음물에 몸을 내던지던. 그 강인한 생존력으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와도. 잘 버텨낼 거야. 잘 버텨낼 거야.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제수씨 함께 있는 너의 모습을. 어머니가 곁에서 함께 하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쉬움도 남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하늘에서 흐뭇해 하시면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 생각해. 온전한 너의 편. 너의 가족이 생긴 걸. 다시 한 번 축하한다. 살다 보면. 가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절대. 형들처럼 유턴하면 안 된다. 저기 앉아있는 못난 형들이 지켜보고 있단다. 박부호님 막낸데. 막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허리 채끼고. 호흡 보세요. 호흡 보세요. 짬마. 짬마. 똥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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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네. 진짜.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또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자 이제 오늘 찾아주신 내빔 여러분들께 신랑 신부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잘 지내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철 전우들이 준비한 예도가 있겠습니다. 그거 해주고 let's sing. 기가 되서 Mizdo propri 공Cha affiliated 와 명칼로 극우 첫 대child 그냥 . 네. 특히 취озмmy combin품. 그런가 보다. Exactly. 근데 저거 저거. 네 저거 저거. 너무 글쎄다. 아 너무 글쎄다. 1 2 2 Corey시 3 3 스텝 PerdEs. 네 진짜. 사랑하는 혜주옥! 사랑하는 주은혜님과 지하경수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랑신부 행진!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원래 형들이 신부 친구들하고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아, 참. 아, 준호 형이 부케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아니, 여기. 한 대잖아, 부케를. 준호 형, 준호 형 이리로. 준호 형, 준호 형 이리로. 준호 형, 준호 형, 준호 형. 아, 그래. 준호 형 이리로. 준호 형. 지민이 거 대신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아, 민망하게 진짜 이런 거. 형. 형. 형, 미리 축하드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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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야겠다, 내가 이리 못 던졌어. 어쩔 수 없었어. 야, 구리가 다시 한 번 던져요, 여러분. 뒤로 지금, 뒤로. 자, 갈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던질게요! 던질게요! 와우! 와우! 아, 여기. 다운드 한번 오네, 다운드. 우리가 같이 찍지 마요, 늦게 맡아서. 나이 먹고, 이제. 나이 48살 먹고 내가 지금. 빨리 찍어주세요, 민망하니까. 됐어, 됐어?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좋게 해, 좋게 해. 자, 놀다가. 뭐야. 오빠, 두킥! 오빠, 두킥! 이게, 복개, 복개, 복개. 아, 아,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가져가는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가져가는 줄 알고. 나는 내가 가져가는 줄 알고. 하하하하